와,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네, 범위동 맞습니다. 가보자. 안녕하세요. 저녁은 몇 분이세요? 네, 혼자요. 혼자면 여기서 합성 좀 해주세요. 합성이요. 맛있지. 합성이요. 아, 사랑해요. 인터넷 방송하러 왔는데 이쪽으로 하지 마세요. 방송? 방송중이 되겠네. 아, 지금? 네, 인터넷 방송중이. 이쪽으로 가져와서. 인터넷 방송중이 식당에서 그걸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손님 얼굴 나올까봐 지금. 네, 여기. 그럼 뭐 찍으신가요? 네. 그럼 뭐 찍으신가요? 아, 음식입니다. 돈까스 하나 하고, 판박스테이크 하나 하고, 라면 하나 주세요.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아,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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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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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선생님께서 100개, 2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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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언제라고? 어머니난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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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스프가 맛있네요 아직 라면을 안했죠? 라면이 맛있으면 쫄면이 맛있습니까? 쫄면 주세요 쫄면 맛있겠네요 저 혼자서 좀 주세요 일단 스프는 맛있네요 스프는 맛있네요 하나 더 드실 수 있는데 두 개잖아요 네, 하나 더 드실게요 필요한번 더 달라고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쫄면이 더 맛있다고요 당연히 라면은 맨날 먹는 라면이니까 뭔 틈이에요? 한개밖에 없어요 무슨 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오쫄래 졸업할 뻔 이렇게 물건들 잘 먹으면 기장올고기 네이버에다가 고가 치시면 돼 장안사 고가 아이고 뭐 어 깔끔하네요 고가스가 일단 좀 깔끔하게 한입시에 음료수는 없죠? 네 자 감사해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어우 인사되네 어우 맛있네 아 역시 우리 누나 역수님 뭐 아주 뭐 어? 아 이번 진짜 히틀러야 히틀러 음 음 만덕 돈까스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국보시장에 파는 돈까스보다 대박 터진 돈까스보다 이 집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소스가 어 살아있네 어? 어 소스가 인사되네 와 음 음 소스가 좀 특이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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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사람을 김치하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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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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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밥을 드시고 나서 리핀할게요 한 발 한 발 아 너네네네네네네네네 여자들오면 진짜 고망가겠다 진짜 고춧가루 음 아 맛있다 돈까스 진짜 내가 뭐 다 안 먹었는데 점수를 매기면 10점 만점에 9점? 아 진짜 음 음 음 음 와 진짜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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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맛도 좀 나고 소고기맛도 좀 나고 음 일단 양념소스는 진짜 인사되네요. 양념소스 기존에 제가 저 뭐야 원래 그 돈까스 먹던 데가 만덕인데 구포시장 안에 있는 돈까스찜인데 어 그 집 그냥 젖겠다. 어 진짜 음 조금 고춧가루 메뉴 정해주세요 돈까스 쫄면 그냥 까이를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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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면 쫄면 와 김치고구맛도 맛있겠네 김치고구맛도 맛있겠네 음 음 음 음 음 쫄면 맛있네 음 음 음 아 이 집에 뭐 돈까스이기 때문에 돈까스 진짜 불편합니다 진짜 맛있다 돈까스 예 예 김치고구맛 네 국물 갖다 드릴게요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음 소소하게 마치다 호린이 누나 어서오세요 내일 먹고만 돈까스 쫄면 한박스테이크 와 와 콜라가 급댕게 콜라 콜라 억소 땡기네 콜라 사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시는구나 맛있네 진짜 돈까스 돈까스 많이 사고네 돈까스가 진짜 무거워 정수빈이면 구전 진짜 구전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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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보인다고요 소스가 독특합니다 독특이 약간 뭐 소콤달콤하면서 약간 스파게티 소스 맛도 나면서 와서 쳐먹어봐라 그냥 이렇게 다 먹방 괜찮아요 먹방 여기로 조금만 시키니깐 공물도 따로 나오는데 와아 아아 야 민수야 이 집 완전 개 사고다 진짜 내가 그 먹방하러 다니면서 돈까스 먹어도 좋죠 이 집이 제일 맛깊는 것 같아 부산에 뭐 유명한 돈까스는 다 먹어봤는데 남포동 남포동 연산동 송정 뭐 다 먹어봤죠 저 저 저 저 덕천동 다 먹어봤는데 베밀동 베밀동이 이 집이 일본이네 와 이거 풀입니다 콜라네 콜라 먹고싶네요 여기가 돈까스 6천원 함박스테이크 7천원 그리고 쫄면 4천원 돈까스 비우까스 함박스테이크 오므라이스 김치볶음밥 우동도 팔고 라면도 팔고 쫄면도 판매 와 돈까스 진짜 이거다 아 잘먹었다 진짜 맛있겠다 둘 네 매주 마시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요일도 합니까? 일요일날에. 일요일날 신밭니다. 매주 일요일맛이네요? 네, 일요일맛입니다. 17,000원 개차다고요? 맛도 진짜 맛있고 잘 먹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1박스 떼고 돈까스 쫄면 클리어하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가세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아... 아... 서완 양분식 캡처해라 여기로 한번 와보고 싶다 캡처해라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은 그 날 무조건 오빠 집에 안 들어간다 돈까스 먹이너면 오늘 오빠 집에 안 들어갈래 100%다 이혼위기 바람피다 걸렸다 이혼하자 이런 소리 나오면 여태껏 와 100%다